축구로 마른 비만을 극복한 탄탄한 근육의 소유자 나미춘 윤태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요번에 인바디 좀 재셨다면서요 아 네 제가 필라테스를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인바디를 쟀거든요 근데 진짜 바람직하게 나와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딱 체지방이 3kg가 딱 줄었는데 그게 근육으로 딱 돌아갔더라구요 근육은 3kg가 들고? 네 몸무게는 사실 변화가 그렇게 썩있지 않은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마른 비만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 종아리 한쪽이 1.5kg씩 찐거네요 근육이 는거네요 그런가봐요 네 춘난기 종아리 그리고 그게 좀 양쪽이 고르게 잘 근육이 붙어있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전 인바디를 잴 때마다 항상 한숨을 쉬셨는데 이러고 어떻게 사셨어요 이러면서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너무 몸의 밸런스가 지금 좋다고 진짜 축구를 열심히 했더니 달라졌구나 양발을 쓰시니까 종아리가 한쪽만 굵어지는게 아니라 양쪽이 고르게 그렇죠 선택할거면 3kg 근육량이 종아리에 붙어요 근데 한쪽만 3kg가 나요 아니면 1.5 1.5가 나요 1.5 1.5요 채팅창에 골대녀가 사람 살렸네라고 생각했고 자 필라테스와 축구 이게 사실 병행하면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너무 좋은게 필라테스 딱 선생님이 제가 뭐 하시냐 그래서 축구 좋아해서 축구 잘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축구에 필요한 근육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강화시켜주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냥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이제 튼튼해지겠지 막 이러면서 모든게 축구를 위해서네 요즘 방송가에서 윤태진씨를 섭외하려고 베텐쪽으로 문의가 막 옵니다 진짜요? 어떤 예능을 하게 된다면 어떤걸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뭐든 좋죠 다 나가면 너무 좋은일 아니겠어요? 저 얼마전에 침창민님 나오신 놀면모아님 진짜 재밌게 봤어요 놀머를 나가고 싶다 한번 나가보고 싶다 관찰 예능 어때요? 집에 카메라가 들어와요 그래서 곰팡이를 발견해요 아 집이요? 집 공개가 참 제가 엄청 버라이어티하게 사는게 아니라서 근데 사실 여자 아나운서 집에 곰팡이가 있고 버섯이 있고 그러면 굉장히 귀한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다큐 아니야 다큐 실제로 제가 키우는 식물들 있잖아요 거기에 곰팡이가 자주 핀 적은 있었어요 진짜 버섯이 핀다 그러나요? 진짜로? 근데 그게 곰팡이 포자라고 하더라고요 나팡산 나팡이랑 산다 네 모든 너무 좋습니다 미춘팔칠 자 아무튼 뭐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인제는 땡 인제는 감사합니다.